김성 감독은 최고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점에서 팬들이 굉장히 자주 야구장을 찾고 또 한화가 인기 구단으로 발돋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성 감독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. 김성 감독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이슈를 몰고 다니잖아요. 그런 만큼 팬들도 야구장을 자주 찾고 많이 찾아주고 또 끝까지 야구를 지켜보고 1%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전에 한화 팬들의 인터뷰 중에 20대 0에서 1점을 위해서 우리는 응원을 한다. 1승이 아니니 1점을 위해서 응원한다. 또 하나가 있었죠. 언젠가는 승리하겠죠.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말을 하던 한화 팬들이었거든요. 그만큼 조금은 승리에 익숙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건 김성 감독의 공이라고 봐요.